무인도 하자, 무인도 하자. 나이도 똑같고? 같이 무인도로 가야 돼, 우리 이제. 여기 여자 중에 한 명이랑 같이 가야 돼. 나이랑 성격이랑 다 똑같아. 평생 살아야 돼, 같이. 그러면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 저는 나랑... 갑자기? 아니었잖아. 동정하지 마. 동정하지 말라고. 노련한 사람이 좋아해. 뭐라고, 뭐라고? 뽑혔는데 기분 더 안 좋다고. 노련한... 노련한... 야, 무슨 감독님 뽑아? 그레이 씨는? 나는... 어... 사실 원래 소맨이었는데. 왜 바뀌었어? 왜 바뀌었어? 근데 뭐를 바뀌었어? 미지야, 미지야 처음 봤어. 내가 처음인 거야. 잠깐만, 나 심장이 나네. 심장아, 나를 하지 마. 내가 뭐라고 결정해야 돼. 심장아, 나를 하지 마. 내가 무인도니까, 무인도니까. 심장이 나대는데. 심장아, 나를 하지 마. 심장아, 나를 하지 마. 심장아, 나를 하지 마. 왜 바뀌었어. 심장아, 나를 하지 마. 야, 미지 처음 아니야? 처음이야, 미지. 아직 미지 안 나왔잖아. 근데 나는 되게 애교 많은 여자를 좋아하거든. 아, 디따용? 나한테 이거 맞봐. 야, 나를 해. 나 애교 치다. 미지 또 금리 무지하게 보이는구먼. 누군데, 누군데. 근데 아까 전에 게임하고 이럴 때 미주가. 애교가. 미주가 처음이다. 처음이야, 미주가. 아, 나 눈물이 나네. 우리 미주 뽀뽀해가지고. 처음이야, 미주가. 진짜 튼튼한 기분 좋다구나. 튼튼한 언니 아니면 언니. 남자가 안 낳았어? 남자가 안 낳았어? 오, 나 못 들겠다.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았어. 미주 심장아, 나를 하지 마. 심장아, 나를 하지 마. 자, 여러분. 왔다, 왔다. 야, 폭우 온다, 폭우. 아니, 비가 내리려니까 또 맞지. 오늘 비 맞아도 기분 좋아. 비 맞아도 기분 좋아. 이미주. 미지야, 축하해. 언니, 감사해요. 저. 저 결혼해요, 여러분. 우리 미주.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d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